지난 편에서 신천지의 말세와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 불교에도 말세와 종말이 있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과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조금 달라요. 불교에서는 3000년 뒤에 오는 미륵불이라고 있거든요. 미래의 부처님. 3000년 뒤에 이 땅에 내려오는 미래의 부처님이 있다. 그것이 미륵불이다 이러면서 옛날에는 우리 단미궁 역사에서 나라가 힘들 때는 사람들이 이 미륵불을 기다리면서 일종의 우리를 구원해 주고 구세주처럼 그런 측면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교의 미륵불은 뭐라 그럴까? 가령 몇 년 몇 일 며칠 종말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희망 같은 그런 뉘앙스에 두는 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직선적이잖아요. 창세기가 있고 시작이 있고 예수님이 제리만의 마지막 때가 있고 이런 직선적인 세계관인데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면서 굉장히 직선이 아니라 원에 가까운 세계관인 거죠. 모든 점이 시작이고 모든 점이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인 거죠. 불교적 세계관은 딱 이때가 종말이야. 이렇게 딱 단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미륵불이라는 것도 3000년 뒤에 종말 하늘에서 어떤 딱 손에 잡히는 어떤 미륵부처가 진짜 무슨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뭘 이렇게 한다 라기보다 앞으로 오는 날 중에 어느 날은 내 안에 있는 부처가 깨어날 것이다 라는 희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중에 하루는 내가 계속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부처가 깨어날 것이다. 그것이 미래 부처인 거죠. 미륵불의 본질적 의미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있어요? 미륵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미륵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서 믿는 예수의 제림은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깥에서 찾잖아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밖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의 어떤 개시라는 표현을 빌어서.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와 미륵은 내 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미륵불. 미륵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나 어떤 말법시대라는 것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에서 말하는 종말과는 좀 많이 뉘앙스가 다르죠. 그럼 천주교에도 말세가 종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세계관에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제림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세계관은 있지만 그것을 언제 어느 때라고 짚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올 어떤 예수의 제림, 희망, 내 삶에 대한 어떤 본질적 희망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종말의 의미가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현실화해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휴구가 될 거야. 하늘로 올라갈 거야라든지 내지는 몇 월, 며칠, 며칠에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거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종말과 그리스도교의 구원과 그리스도교의 어떤 예수 제림을 상당히 변형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대교에도 말세와 종말이 있었나요? 유대교에도 그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은 슬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슬교를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세계관 속에 방금 얘기한 종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잖아요. 땅속에 묻히면 한동안 슥잖아요. 육신이 한동안 슥다가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육신이 다 썩어서 흙이 되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땅속에 묻힌 육신이 일정 정도 슥다가 완전히 다 썩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슥다가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이 돼서 그 육신이 다시 부활을 해서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도 하느님 심판하는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땅속에 묻혀있는 모든 육신들이 일어난다고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육심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특히 바리세인들, 바리세인들이 믿었던 육심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땅속에 묻혔던 육신이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그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던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풍경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 사람이 있어요. 천국 사람은 이러이러 할 것이다라는 그게 있어요. 천국에는 해도 뜨지 않고 별도 뜨지 않고 달도 뜨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의 바다에는 파도가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배를 타거나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되게 많았잖아요. 풍랑이 치면. 그런데 천국의 바다에는 파도가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천국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걸어다닌다. 이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그랬던 신앙관, 그런 천국관, 하늘나라 사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저는 기독교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종교 전문기자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말세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죽는 게 말세잖아요. 내가 죽는 날이 나의 말세인 거예요.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애고를 무너뜨릴 때 진정한 평화가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의 애고를 무너뜨리면서 그 평화를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게 말세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진정한 말세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말세의 진정한 뜻을 안다면 말세가 말세로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내가 무너진 다음에는 어김없이 평화가 밀려오잖아요. 네, 이번 편에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말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말세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선배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